TV리포트 등호 이수연 기자, 마침내 상자 밖으로 나온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더 큰 세상 속 이야기가 펼쳐진다. 27일 디즈니, 최근 200여일간 아티스트 제이홉의 일상의 기록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제이, 호프인 더 박스의 티저 예고편을 공개의 이목을 집중시킨다.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,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라는 제이홉의 목소리로 서문을 열며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제이홉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예고한다. 이어 지난해 7월에 발맞은 제이홉의 첫 공식 솔로 앨범 잭인 더 박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방화, 아슨의 강렬한 힙합 비트로 시선 집중, 그 위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상 속 제이홉의 모습들은 보는 이를 단번에 사로잡는다. 작업실에서 홀로 음악을 만들고, 연습실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제이홉의 뜨거운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는 예고편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. 여기에, 상자 밖으로 나와서 좀 더 큰 세상을 맞이하면서라는 제이홉의 내레이션과 함께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롤라팔로자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모습은 제이홉의 호프인 더 박스에 담긴 아티스트 제이홉의 다채로운 기록에 대한 팬들이 기대감을 고조시킨다. 제이홉의 호프인 더 박스는 오는 2월 17일 오후 5시 디즈니와 위버스, 웨버스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다. 이수윤 기장 더스 1129의 네이버.com 사진 등호 디즈니, 제이홉의 호프인 더 박스.